김정은의 발언을 항상 새벽에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를 하잖아요.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을 고치라고 어제 우리로 따지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우리로 따지면 국회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말하면 이게 곧 강력한 지시니까요. 그리고 전 여기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결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북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이런 말은 북한도 많이 해왔는데 이런 표현을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곧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 뭔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국면이 미중 갈등, 대만 총통선거 엊그제 끝났고요. 이러한 여러 세계 지정학적 또는 정치역학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 때를 또 파고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많이 이른바 진보 신문, 보수 신문 할 거 없이 많이 다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극초음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그저께 시험 발사를 했고 어제 공식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는 방송을 했죠. 그걸 좀 분석을 해봤더니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극초음속 IRBM이라는 것은 대기권 내에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통상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사드, 또 패트리어트 이런 걸로도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당국은 어제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 이거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데이터를 갖고 종합 분석하고 있다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신문이 그래픽으로 잘 정리했는데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변식 회픽 이동을 해서 꼬불꼬불꼬불해서 알래스카, 미국의 서쪽 가장 끝이죠.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그 부분이요. 앵커리지까지 59분이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하 10대는 도착 추정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59분이라는 것은 마하 5 속도를 기준으로 한 거고, 마하 10대는 그러면 30분 안에 북한에서 쏘면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까지도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괌까지는 마하 10이면 한 15분, 마하 평균 5면 34분.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은 전 영토가 들어오고, 미국은 괌과 알래스카가 극초음 미사일 내에 한 수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정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초음 미사일을 이렇게 쭉 2021년부터 계속 실험해왔고, 엊그제 4차 시험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체 연료라는 점인데요. 고체 연료, 여러분 아시죠? 액체면, 자동차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만땅으로 채우려면, 자동차 한 대 만땅으로 채우는데도 몇십 초가 걸려요, 몇 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미사일은 워낙 순간적으로 힘을 빡 내야 되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고체 연료를 주입을 한다는 것은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우리가 감시 체계로, 어? 얘네가 지금 미사일 쏘려고 하네? 연료 넣고 있네? 이걸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체 연료 기술이 상용화되고 고도화되면 우리로서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번에 극초음 미사일 시험한 것은 고체 연료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거칠게 말할게요. 맨날 보수신문에서 이거 총선 다가오면, 약간 북한 위험하다라고 자극해가지고, 이른바 보수 정당이 더 표를 마디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언론 보도 모양새도 다릅니다. 먼저 한국일보 사설을 좀 가져왔는데요. 북한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 대비해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목이 항상 극초음속 미사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체도 들어가요. 고체 연료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마하 10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까 이 표에서요, 마하 10이면 도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죠.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보유한 이런 요격 체계로는 굉장히 힘들다. 왜? 사드, 뭐 이런 게 요격하는 기준이 마하 8이래요. 마하 10으로 오면 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 한국일보 사설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새해에도 북한의 도발 행태는 변한 게 없다. 사흘 연속 서해 포사격을 통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서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긴장 수위를 한껏 올렸다. 그리고 엊그제 미사일을 쏜 날 최선이 북한 외무상, 우리로 따지면 외교 최고위급이니까 외무 잠깐 정도 되겠죠. 외무상이 러시아로 간 것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로 가서 뭐 하고 있냐면요. 북한의 외무상, 최선이 외무상이 조만간 푸틴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푸틴이 북한에 방문하는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정부 토지통도 3월 러시아 대선 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최선이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양국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확대부터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쪽도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북한이 그 공급처다라는 게 다른 국가의 분석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우리한테 떨어진 미사일 보니까 이거 재래식 무기 보니까, 포 보니까 북한 뭐 이렇게 한글로 적혀있다라고 사진도 공개한 바가 있죠. 그래서 북러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네, 지금 아마추어님께서 전쟁 결정이요. 주가가 출렁이겠군요.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핫뚜님, 제목 그대로면 피난가야 하는 거 아님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지켜볼게요. 경향신문도 사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킬체인 견은 북한 IRBM 발사. 한반도가 위험하다. 자, 경향신문이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고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최근 공동기구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30년간 추구한 대미관계 개선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다는 그 38로스 기사까지도 인용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원문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볼게요. 경향신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평가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북한이 보란 듯 실전 배치용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남쪽 동포를 향해 그 무기를 쓸 수 있다고 공개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자 경향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쪽 동포를 향해 그 무기를 쓸 수 있다고 공개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경향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 아 대북 북한의 도발 위험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말은 여기서 어? 경향신문까지? 가웃 등 할 수 있죠. 한결의 사설 보겠습니다. 기습 미사일 북러 밀착 북한 위험 신중히 대응해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전문매체 38로스 기고문 아까 말한 전문가 두 명의 공동기고문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라고 말했다는 이 내용을 했고요.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전략과 움직임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자 과도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결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응책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한결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국방장관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고 서로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다가 사태가 확대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강력하게 일단 대응하고 빠르게 대응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도발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고 군사적인 사태가 확대되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라고 한결에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에는 사설에서 주변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외교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경향신문과 한결에가 오늘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최근 언론에서 북한이 전쟁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따옴표로 인용되고 있는 그 칼럼 직접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북한정보전문메시저 38노스의 로버트 칼린 그리고 해커라는 북한의 아주 정통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is 김정은 preparing for war? 김정은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중인가?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준비하는 중인가? 라고 썼고요. 문장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is more dangerous,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950년 6월 초보다 6.25 전쟁 직전 상황보다 더 위험한 걸로 보인다고 칼럼은 문장을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hat may sound overly dramatic 이게 너무 극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가 김일성이죠. 1950년 김일성이 했던 것처럼 아주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인 결정을 김정은이 해왔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험은 이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far beyond the routine warnings 통상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더 넘어선 수준이다 라고 전문가 두 명이 공동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워싱턴, 서울, 도쿄가 평양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왔던 통상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더 넘어선 상태다. far beyond 한 상태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지 않는다면요. typical bluster 그러니까 북한의 통상적인 허풍으로 우린 보지 않는데요. 통상 typical bluster 통상적인 허풍이 아니다. 우린 지금 이거는 통상적인 허풍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전문가 두 명이 38로스에 기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아주 serious하게 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planning to move in ways that completely defy our calculations 우리의 그러니까 한, 미, 일의 어떤 계산법을 defy 깨는 파기하는 그런 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최악의 경우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도 38로스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defy our calculation도 굉장히 중요하죠. 통상의 한 밀이 계산을 하잖아요. 아, 이 정도면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 정도의 허풍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지. 라는 걸 defy 파괴하는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다. 라는 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이 평양의 어떤 움직임이 madness 아주 어떤 광기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지만 음... 역사적으로 볼 때요. 더 좋은 옵션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북한은 가장 위험한 게임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His recent words and actions point toward the prospects of a military solution using that arsenal. 그 무기를 이용해서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걸 김정은은 가리키고 있다. 포인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고가 굉장히 셉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준비 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미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통상적인 경고에 대한 해석 북한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그런 계산을 파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보다 훨씬 멀리 와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하다라고 미국의 전문가 두 명은 기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전쟁하기로 결정했다. 다운팩 붙였습니다. 이 제목이 과한 분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한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장 전쟁으로 가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 앞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도 주장한 대로 설명한 대로 좀 기존과는 다른 움직임이니까 대응책은 필요하다라는 정리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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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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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